다음은 이석종 산업지원본부장님께서 브리핑을 하시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언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시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입니다. 지금부터 안산 스마트워브 미래의 성장동력에 대한 내용으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브리핑할 내용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안산입니다. 안산 스마트워브 현황을 보면 반월 국가산단은 1977년에 첫 삽을 떴으며 면적은 2244만 제곱미터 약 670연만팡이며 이는 안산 시흥 국가산단의 1150만평 중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는 1만 1천개가 넘으며 약 15만 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국가산단 중에 최다입니다. 규모를 살펴보면 50인 미만 소기업이 전체 9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면 높은 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중소기업 육상자금 지원 이잔 차액을 현재 1.5에서 1.8에서 2.0에서 2.3으로 보전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업의 최신 트렌드를 접하고자 우리시 최초로 내년에 미국 CES 참관단 40명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산단 내 특별안전구역 스마트 안전솔루션을 구축하고 스마트워브 통근버스 무료 운행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4일 날 정부의 산업단지 킬로 규제 혁파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청년들을 만나보면 공단의 도심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을 들면 공단에 스타벅스가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서 산업과 문화와 여가가 어울려져서 청년들이 산단을 찾는 데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1년도에 산단공 통계자료를 보면 청년을 34세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청년이 1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를 준비하는 디지털 전환허브와 캠퍼스 혁신파크입니다. 디지털 전환허브는 경기 TP 건너편 4동 90블럭 자이아파트 옆에 있으며 총 사업비가 465억으로 연면적 16,539제곱미터 약 5천평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에 중공을 했으며 현재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데모 스마트 공장 등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종합지원체계 역할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 내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지원으로 이는 국토교통부하고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동사업으로 대학 내 유휘부지를 활용해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혁신파크 조성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현재 약 89% 공정률로 대표 입주기업은 지난 9월에 중공한 4천억 원이 투자된 카카오 데이터센터, 지식산업센터인 허브동, 미국 반도체 종합설루션 기업인 인터그리스에 입주가 애정되어 있습니다. 2단계는 2025년까지 개발하고 입주는 약 2030년까지 할 예정인데 우수한 기업이 많이 입주하여 청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청정산단 구현을 위한 체계적 환경관리입니다. 대기오염방지 및 배견저감시설의 개선 지원 일환으로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총 30억 원의 예산으로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 비용의 90%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반월염색단지 서미염색업종을 대상으로 방지시설을 배견제거 검증시설로 교체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단 환경관리를 위한 효율적 체계 구축을 위해서 민관협업으로 공단근로자를 대상으로 에코브리티 교육을 실시하고 미래형 유클린 통합시스템 운영을 하고 환경취약시간에 특별점검 등을 통해서 비록 노후된 산단이지만 깨끗한 청정산단이 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재원 기자님 네. 경길부 구재원 기자입니다. 스마트 허브에 활력을 넣기 때문에 설명을 잘 드렸고요. 아까 설명하신 대로 우리는 지금 스마트 허브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구조고도와 사업으로 해갖고 획일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규제개혁 1호가 서울 반도체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젊은 청년들이 찾기에는 그런 활력 있는 공간이 너무 없다 이런 얘기들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청년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규제개혁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안산시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게 뭐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의견을 여러 가지 내고 있는데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국토교통부를 방문해서 지역 현안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요 내용이 뭐냐면 반월공단을 이제 재대역할 수 있는 내용으로 건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반월산단에는 우리가 용도가 다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용도 지원시설용도 녹지구역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반월시화공단은 전체는 아니지만 특히 반월공단은 녹지율이 3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법에서 정한 녹지율 10에서 13%보다 훨씬 높게 현재 녹지 비율이 돼 있는데 그 녹지율 비율을 좀 완화시키면 그 완화된 그 시설로 그 면적만큼 우리가 지원시설을 늘려서 거기에 우리에 맞는 우리가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동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계속 좀 건의하고 있고요.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감구시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